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주입니다 겨울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뜨끈뜨끈한 국물에 따뜻하게 면발 한 번 딱 먹고 싶은 그래서 제주도에서 맛볼 수 있는 우동 맛집 카덴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핫플레이스로 소개가 많이 된 곳인데 오늘 제가 직접 먹어보려고 왔거든요 사실 저는 우동 중에서도 냉우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우동을 먹어볼까 일단 고민을 하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으러 갈까요?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짜잔 짠 네 자리에 앉았고요 메뉴판을 보시면 엄청 다양해요 종류가 한 20가지 이상은 교본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 네 여기까지 카레오로 여기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웬 따끈따끈한 국물 얘기해놓고 냉우동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냉우동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와우 먹어볼게요 여러분 약간 이런거 해야 되잖아요 이런거 음 맛있어 맛있어 어제와 같은 맛 약간 면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면발이 엄청 쫄깃쫄깃해요 여기는 따뜻한 오동 다음은 감독님이 시키신 카레오동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고 보셨죠 여러분 면발이 늘어나면 그저 이 탄력성 그저쪽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제가 냉우동이라서 면발이 쫄깃한 줄 알았는데 여기는 따뜻한 오동도 이미 쫄깃해요 여러분 그리고 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식감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실 거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음 저희 시청자분들께 제주도에 교레리에 있습니다 조천읍 교레리에 있는 우동 카덴 우동 전문점인데 이제 뭐 제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주방에서나 홀에서나 열심히 이렇게 맛있는 우동을 위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다가 뭐 예약제이긴 한데 그 사이사이에 조금 기다리시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따끈한 우동이나 쫄깃한 면발에 시원한 우동이 생각나시면 들러주시면 맛있는 우동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놀러오세요 정말 저도 고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 우동 카덴에서 네 굉장히 좋은 시간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누군가에게 팬이다 네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부로 정호영 씨 분이 있어서 팬이 됐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굉장히 자주 오는 곳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셰프님을 직접 만나뵙고 나니까 소녀가 된 듯이 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오셔서 꼭 그 우동의 진가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주였습니다 또 다음에 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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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